지난 2012년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국가안보 위협 혐의로 이란 법원에서 8년형을 언도받고 수감 중인 사이드 아브디니 목사의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테헤란의 에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란계 미국인 사이드 아브디니 목사는 최근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진료를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원 의사들은 그가 교도소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진료를 거부당한 아브디니 목사는 현재 족쇄를 차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브디니 목사의 석방을 위해 국제적인 노력과 많은 사람들의 청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란 정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화산 로안이 이란 대통령에게 미국 시민인 그를 석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